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목포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쟁을 뚫고 선정되신 팀들입니다 먼저 우리 고현숙 수상자님부터 먼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활동지원사상 제2023-002-1호 고평축 기업께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존엄의 가치실현을 위해 성실히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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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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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